열병 부대들이 광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1월의 대지를 쩡쩡 구르는 발구름 소리 울립니다. 열병대호의 힘찬 저 발구름 소리! 수령님 따라 시작한 백두의 행군길 전군님 따라 걸어왔고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 기어이 주체혁명이오 완성의 생리봉에 가다올 전경들의 신념의 박동으로 메아리칩니다. 파도치는 저 정곰의 숲! 태양의 광장으로 열병대호의 총찬들이 번쩍이며 흐릅니다. 당제 7차 대회로부터 당제 8차 대회까지 혁명의 폭풍을 헤쳐 얼마나 많은 도전을 짓붙이며 당과 수령을 보위해온 총찬립니까? 당중앙의 절대적 권이용의 전과 조국보의 전, 인민사수전에서 언제나 혁명적 당군의 사명을 다하며 승리로 번개쳐온 총검의 대우 억척불변으로 조선노동당의 위협, 김정은 동지의 위협을 받들어갈 철의 의지가 저 총찬마다에 빗받치고 있습니다.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총대는 영원히 백두의 혈통밖에 모르며 당중앙의 용도만을 받든다는 것! 당중앙 사수를 떠난 총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넋으로 신조로 간직한 우리 혁명무력에 믿어온 장병들! 원세님의 사열을 받을 영광의 순간을 위해 천리만리 행진해온 이들! 충천한 감격과 흥분 속에 관장으로 들어섭니다. 마치와 낫과 붓! 자기 당마크를 깊게 새겨안고 대우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영광의 저 군기들! 충성과 위훈의 날개, 영웅적 전투 정신과 승리의 상징으로 빛나는 저 지폭마다에는 절세의 위인 강철의 영장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촌선기를 맞이한 우리 혁명 무력에 한없는 긍지와 자부가 비켜있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종일주의화의 기체 높이 군 역항화의 전략적 로돈들을 제시하시고 상험한 열병행진이 개시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기념 열병행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세계 유일무이한 혁명적 당군 최종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된 과국 무력의 열병종대들이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기찬 백두의 말발굽소리 울리며 조선인민군 명예기병종대가 주석단을 우러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찬 기병대의 맹설도에 치며 병사적으로 나갑니다. 오직 백두의 혈통만을 알고 백두의 핏줄기만을 맹맹히 이어가는 길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사님을 목숨처럼 자각한 충신전사들이 이풍당당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억천만 번을 우리 살아서 김정은 동지로 호위합니다. 우리에게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당이시고 강대한 조국이시며 우리의 모든 행복과 영광의 전부이심을 온 넋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를 결사 호위함이라면 천길물 속에도 멀리불 속에도 웃으며 뛰어들 열망에 불타는 대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급떡없을 금상 철벽 천견만겸의 무쇠 방탄벽이 되어 김정은 동지를 결사 호위함으로써 민족만 대가 부여한 선스러운 사명에 끝까지 충실할 맹세로 불타는 열혈의 충신대호 주석단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척척척 내집는 힘찬 발구름에 결소오미의 신념이 뇌성치는 저열병농 당혁명의 최고 참모부 방중앙을 지켜선 선세판퇴무대 호위국 총대가 영광의 광장에 힘찬 자욱을 새기고 있습니다. 백둥일림에서 타오른 사령부 사수정신을 이어받은 오늘의 백두산 경위대호 호위사령부 총대가 기세차게 나갑니다. 전화의 친일회원들처럼 혁명의 수령을 사수하여 한 목숨 소슴없이 내댈 결사의 의지가 호위전사들의 가슴마다의 세차게 고동칩니다. 조국의 선암관문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미도운치 4군단종대가 억센기상 높이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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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선암전선을 그 어떤 천지 풍파도 허물지 못할 방중앙 옹위의 성세 난공불락의 요소로 다진 자랑과 위현을 안고 방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뜻깊은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더불어 조국의 중부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인민군대의 중추군단 제5군단종대 지금 제815 규계화 보병사단 정대가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제816 규계화 보병사단 정대 위대한 당의 용도를 받는 여기에 우리 혁명 무력의 강대성의 원천이 있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긍지 높이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불군매들이 있어 조국의 령공 수호의 강철 지붕은 언제나 끄떡없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 지금 살기롭고 믿어온 우리 전투 비행사들이 당장 항공에 당마크를 새기며 날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며 자기 발전의 항로를 자랑스럽게 수놓아온 우리의 항공 무력 자체 혁명의 탁월한 영덕아이시며 강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이시고 요일무이한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으시고 조선노동단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상대히 진행한 끝없는 감독과 판이가 또다시 우롱찬 만세에 함성되어 전진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외대한 태양을 우러러 전만 심장이 폭풍같은 환호상 펼쳐올립니다. 풍파사나운 이 세월 당과 조국과 혁명을 이끄시며 인민을 품에 안아 지켜주시고 만복을 안겨주시려 남 모르는 마음 고생은 얼마나 많으시고 기울이신 심혈, 해치신 험한 길들은 그 얼마입니까? 참혹한 동란의 뼈리 속에 전 세계가 비움들려도 우리 조선은 왜 끝도 없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 찬란한 앞날이 무엇으로 굳건히 지켜지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록 우리만이 누리는 수령복 당복이 귀중함을 더욱 깊이 간직한 일입니다.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이고 그 용도를 떠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승리이며 그 손길을 떠나 한치도 갈 수 없는 조국의 미래이기에 우러러 터치는 흥모의 환호, 숭배의 열기 이토록 열렬한 것입니다. 강대한 사비주의 조선의 고기를 이략 세계의 정상, 지구의 중심에 높이 떠올려주시고 불폐내소국의 만대 번영의 앞길을 찬란히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위대한 인민의 수령, 강철의 령장, 자유로운 인민의 어보이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헛놀이를 태웠드는 인민의 이 환호성 조선의 이인 배아지는 원수님만 계시면 천지 풍파가 겹쳐와도 하늘도 이기는 기적이 탄생하며 모든 승리와 영광이 우리 곳으로 된다는 천리를 지난 5년 세월 온 녹수로 더 깊이 절감한 천만 군민이 괴중한 이 진리를 목숨처럼 지키며 빛내갈 신념과 맹세 선언입니다. 그 어떤 폭풍도 끊을 수 없는 혈연의 핏줄을 더 굳게 잇도 김종은 동지를 따라 충성의 한길만을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 화라산처럼 번출하고 있습니다. 봄일 수도 지어낼 수도 없는 열광의 이 화폭!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이 화폭은 김종은 동지와 인민의 위대한 혼연일체, 일심일체를 이룬 조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큰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적출한 정치실력과 천하제일의 위임적 풍무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에